충남도가 대통령의 충남 공약사항인 국립치약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연구원 설치 근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, 이 법안에는 국립치약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충남도는 국립치약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물고가 텄다며, 법안 최종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